에이티즌 배야? 딱 에이티즌이다 무대 자체가 해적선 아닌가 보다 스토리를 다 가져가는구나 공연 캐리비안 해적이잖아 선장기다 왕왕 멋있어 퍼이즈 부었어 영화인데? 끝에 꿈 보는 시작 내게를 펴고 영원히 저렇게 터질 듯한 심장을 펌필업 불린 듯한 주먹을 꽉지어 자연인 나 진심의 문 그 앞에서 굳어버릴 듯이 위험파여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 보록 원하던 도시 요리에 와 멋있어 형곡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와 멋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어도 We must go with our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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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기다리는 시작으로 Oh my my way 모두 발 맞추고 Oh my my way 이걸 건드리게 가기 Oh my way Oh my way 뭐야 저거? 너도 악크라켄이야! 크라켄이다! 와 크라켄! 크라켄! 진짜로? 와 미쳤다! 크라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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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길도 만드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걷히 기다리는 시작으로 우와! 호나 죽었어! 우와! 못 들었다! 어서 가자 걷히 기다리는 시작으로 iliyor 랩킹도워 누군가 난 강할 곳 쉽지 말는 한 터아도 아아이! 와아! 오우! 와아! 와아! 잠깐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